앨범 준비에 드라마 촬영에 뮤지컬까지 성실하게 다 해내서 준면 성실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뮤지컬 모차르트로 돌아온 수호씨와 함께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를 찾아주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뮤지컬 모차르트의 주인공 준면 성실한 수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엑소 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메라 보고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 자리에서 우리 또 수호씨를 뵙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뵙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4월에 그레이수트 소시 폐지하고 나서 처음 앨범 나왔을 때 그러니까요 이거를 영스를 첫 스케줄로 잡아놨었는데 웬디씨가 그때 좀 몸이 안 좋았어서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이 진혁씨가 네 맞아요 스페셜 디제이로 함께 했었죠 너무 아쉬워서 제가 또 문자를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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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를 실시간으로 보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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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고 막 보냈었는데 네 아 이제서야 이렇게 또 다시 또 함께 하다니 네 우리 방수원님께서 와 드디어 두 분 영수에서 만나셨네요 저번에 출연 공지 떴을 때 엄청 기대했는데 드디어 드디어 완기와 수호씨의 만남이라니 기대 중이라고 네 아 제가 그때 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온다고 했고 약속을 또 해줘가지고 원래 이제 저 엑소 앨범이 나오면은 7월에 제가 오려고 했죠 네 근데 이제 뭐 오늘 모차르트 공연 중이긴 하지만 사실 모차르트 홍보도 홍보고 드라마 홍보도 있겠지만 그거는 다 이제 핑계고요 사실 어 명분인 거고요 그냥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 가능하면 빨리 이제 왠지 하차하기 전에 하차하기 전에 빨리 스케줄을 잡아달래 저는 거짓말을 저는 말만 하는 걸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약속을 무조건 지키는 네 그러니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거를 아 저는 밥 먹을 게 아니면 얘기를 안 해요 아 밥 한번 먹자는 밥을 꼭 먹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랑 꼭 먹어야죠 아 진짜로 근데 진짜 오빠 그러신 것 같아요 무조건 약속을 지키는 네 저는 말뿐인 아 걔는 항상 말뿐이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네 우리 김서영님께서는 왔디한테 꽃섬을 준 건가요 이 다정한 사람이라고 네 아 이제 또 이번 주까지니까 네 고생 많이 했다고 네 저도 8시 10시 가끔 이제 운전하거나 할 때 네 그 그 뭐야 운전할 때 제가 들으니까 네 고마워서 네 네 꽃 선물을 사왔습니다 아니 되게 원래 되게 무심하게 들어오자마자 아니 이게 꽃 선물이야? 이것도 아니고 말은 말도 없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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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내미는 거예요 뭐예요 오빠 꽃이에요? 이랬는데 그냥 꽃만 이렇게 고마워요 이랬고 아 네 감사드립니다 꽃도 너무 예쁘고 지금 옆에서 진영을 하는 꽃향이가 계속 나가지고 너무 행복하네요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 수호씨가 아마 저희 멤버 다음으로 영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 맞네 네 또 또 작년 연말에도 DJ상 받은 거 축하하고 꼭 추천하겠다라고 또 사연을 또 보내주시고 아 맞아요 맞아요 문자도 몇 번 보냈었죠 네 진짜 저희 멤버보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멤버들 애정도가 아니라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정확하게 라디오를 정말 많이 기본적으로 라디오를 많이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라디오를 잘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진짜 라디오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저는 이제 거의 운전하면서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을 잘 안 듣고 물론 들을 때도 있지만 보통 라디오를 듣고 또 라디오를 듣다보면 무슨 AI 추천처럼 좋은 노래를 정말 잘 추천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듣고 라디오 사연 들으면서 그래서 라디오를 저는 듣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꼭 뵙고 싶었던 소우씨가 영수에 찾아와주신 이유가 있죠 뮤지컬 모차르트에서 멋진 무대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 뮤지컬 모차르트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재 작곡가 볼프강 아마드에서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그리는 뮤지컬이고요 천재로서 운명과 자유로운 인간이 고픈 열망을 대립하여 표현한 작품입니다 지금 6월 15일부터 공연을 시작했고 8월 22일까지 8월 2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광화문에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멋있다 멋있다 네 이번 작품에서 주인공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캐릭터 소개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볼프강 사실 모차르트 너무 많이 아시겠죠 유명하죠 네 근데 저도 이제 모차르트 작품 그러니까 음악 작품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정말 자격이 잘 남아서 약간 취해서 약간 그런 완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천상천하 유아 독존 스타일의 그러나 천재 작곡가인지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저도 검색해보고 정말 찾아보고 있는 정보 다큐멘터리 영화 다 찾아보고 연극 다 찾아보고 하면서 조금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자유로운 인간이고 싶어하는 천재 작곡가이고 근데 정말 타고난 천재거든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천재이고 음악적으로 태어난 게 천재인 게 너무 행복할 수도 있지만 사실 불행할 수도 있단 말이죠 누군가에겐 또 그게 정말 슬프거나 기쁠 때 계속 음악이 생각나는 거가 사실 근데 이제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마음 아프게도 끝까지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못한 인물이죠 그래서 35살에 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2023년까지도 정말 후대에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작품을 남겨주셔서 주신 정말 대단한 존경하는 음악가이십니다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 이 모차르트 뮤지컬을 봤잖아요 네 봤었는데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저도 이제 음악만 듣고 히스토리에 대한 거를 정말 몰랐다가 뮤지컬을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고 멋졌습니다 진짜 박수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화려하고 멋져서 어디에다가 눈을 둬야 되고 어디에다가 귀를 둬야 되고 할지 모를 정도로 좋았어요 네 또 같이 출연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볼펌 모차르트 역으로 이혜준 배우님 그리고 유혜승 배우님 김희재 배우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콘스탄체 베버 역할로 이제 제 와이프가 되시는 분이죠 이제 선민 배우님 허혜진 배우님 황홀인 배우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콜로레오 대주교라고 이제 저를 약간 소유하려고 하는 약간 네 그런 네 약간 좀 악질 저랑 대립하는 구두에 약간 콜로레오 대주교는 민영기 선배님께서 제가 정말 예전부터 데뷔 작품도 같이 한 민영기 선배님께서 같이 함께해 주시고 길병민 배우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발투슈탠탠 남작분님 황금별이라는 정말 상징적인 곡을 부르시는 배우분들이신데 최지윤진 배우님 선배님들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아 진짜 너무 다들 멋진 배우님들 선배님들께서 네 정말 선배님들 하면서 정말 좋은 선후배 동료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너무 다들 멋진 것 같아요 네 진짜 다들 너무 멋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뮤지컬 모차르트의 주인공 소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단도 좋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뮤지컬 모차르트의 넘버를 한 곡 들어볼 건데요 어떤 곡인지 소씨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 운명 피하고 싶어라는 거의 정말 모차르트의 상징적인 곡이고 모차르트의 이 앨범이 아니죠 이 뮤지컬을 정말 괴뚫는 그런 가장 상징적인 곡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녹음을 하고 그쵸 촬영 녹화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오늘 또 웬디 영스트리트에서 또 틀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이걸 좀 들어볼 수 있다니 좋습니다 뮤지컬 모차르트의 주인공이죠 볼표가 모차르트 솔로 넘버인데요 우리 소씨 버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운명 피하고 싶어 뮤지컬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넘버죠 내 운명 피하고 싶어 소씨의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와우 제가 이거 녹음하신 거를 짧은 거 컷한 거를 SNS에 오르셨던 거를 녹화한 거를 3개 버전 슬라이드 된 거가 있었어가지고 그걸 봤었었거든요 제 개인 계정에서 봤었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 임팩트 실제로 보면 어때요? 실제로! 그걸 지금 듣고 싶으셨던 거 실제로 들으면 어때요? 음원도 좋지만 저는 실제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저도 이게 두 달 전에 두 달 전에 녹화를 한 거라서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어 잘했다 스스로 막 또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공연장에서 계속 무대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공간감이 더 큰데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더 공간을 채우려다보니까 확실히 지금 더 이렇게 공간을 꽉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들어보면 아 아쉽다 이걸 좀 더 내가 더 이것도 너무 좋은데 전 개인적으로 감정선이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 앞에서 그래서 그걸 빌드업이 되셔서 이렇게 하시는 아 맞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사실 이거 녹화 같은 거는 사실 그냥 이것만 딱 마이크를 두고 하니까 그렇죠 저도 모르게 가요라든 가요를 저희가 엑소 노래 부르듯이 약간 하게 됐던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는 공연과 봤을 때는 스토리라인과 감정선이 딱 빌드업이 돼가지고 이게 딱 되니까 더 막 이게 되는 게 더 있고 또 선배님도 이게 더 아 이렇게 돼서 더 마지막 클라이맥스도 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좋지만 하나를 더 꼽아보자 하면은 저도 그게 좀 더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또 물론 뮤지컬 공연에 오시면은 또 보실 수 있겠지만 또 공연이 아니더라도 이 내음명 피하고 싶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또 우리 박소연님께서 저희 엄마께서 못살렸드 첫 공연 보러 가셔서 수호님을 알게 되셨는데요 그날부터 하루 종일 수호님 얘기만 해요 심지어 집에서도 수호님 노래만 듣는 거 있죠 너무 귀엽고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가 이쁘다며 즐거워하셨어요 지금은 딸인 저보다 수호님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푹 빠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엽고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가 이쁘다며 네 계속 이제 무한 반복으로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재생을 하시나봐요 뮤지컬 또 보러 오세요 계속 있습니다 아 저 진짜 10일 동안 지금 10일 됐는데 격일로 계속 공연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너무 좋네요 되게 바쁘요 지금 뜨잖아요 스케줄을 썼는데 계속 격일로 뜨셨더라고요 네 곧 엑소 앨범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저 위에 좀 땡겨서 해야지 아 몰아서 몰아서 해야지 엑소 스케줄 할 때 어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차질 없도록 이야 진짜 바쁘게 야 어머니께 한마디 감사드린다는 말씀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박성현 어머님 네 또 또 좋은 공연 보러 오세요 네 아 좋습니다 웬일이 원시티 월요일 2부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 뮤지컬 모차르트의 주인공이죠 소시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티나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뮤지컬 모차르트의 주인공 소시와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소시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펜싱 고백 등등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문자가 또 와있는데요 이윤아님 정말 정말 공연으로 봐야 합니다 와닿는 느낌이 너무 달라요 꼭 뮤지컬로 봐야 해요 다들 빨리 세종문화회관으로 뛰어가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제가 공연을 보는데 옆에 또 많은 분들 계신데 진짜 우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많았습니다 저도 공연하면서 느끼긴 들려요 네 진짜 옆에서 훌쩍거리시고 많이 우시고 퇴장할 때도 나 어떡해 나 눈물이 안 묻혀 어떡해? 막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엑소 Let Me In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내게로 모든 것이 놓쳐 내게 입을 맞춰줘 영원할 수 없대도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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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큰 이풍 영수틀이 들어볼래 네 거쳐서 자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지나면 돼 You got my back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거처럼 그냥 즐기면 돼 영세트 리트와 함께 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수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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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영수틱 영수틱 오늘도는 영수틱 웬디의 영수틱 웬디의 영수틱 워리얼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은 뮤지컬 모차르트의 주인공이죠 소시와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코너 시작하면서 소시를 중요한 성실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요즘 정말 많이 바쁘시죠 네 계속 바빴습니다 논스톱 살짝 말씀해주셨는데 7월 10일엔 엑소 완전체 앨범을 발표하시잖아요 제목이 EXIST인데 어떤 느낌일지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IST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앨범 뭔가 무게감 있어 보이는 제목이긴 한데 노래는 살짝 스포일로 하자면 엄청 막 무게감이라기보다는 무게감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약간 좀 섹시하고 약간 좀 텐션 없대는 텐션 없대고 섹시하고 약간 좀 약간 러브샷 느낌도 나면서 코코밤 느낌도 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스포해주신 느낌적인 느낌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그렇죠 이거 처음 말씀해주신 건가요? 그렇죠 이야 감사드립니다 근데 진짜 지금 이거 말씀해주시는데 밖에서 제 아침분들이 다 매니저님들의 매니저님의 눈질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단면이 별로 안 남아서 이야 감사드립니다 또 8월에 방송 예정인 드라마 촬영도 마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드라마죠? 2월에 드라마 촬영을 마쳤고 좀 더 빨리 방영이 될 수도 있었지만 약간 로맨틱 로맨틱 코미디 시트콤 스릴러 진짜 다 복합적인 장르라서 저는 태어나서 이런 장르의 드라마는 처음 어? 정말요? 봐요 근데 사람들도 정말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정말요? 이게 무슨 드라마냐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되게 묘하군요 되게 정말 진짜 복합적인 장르가 섞여있는 드라마라서 8월에 약간 좀 시원하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아 그런 거 필요하죠 들으면 좋을 것 같다 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8월에 공개가 되죠 네 OTT로도 공개가 되고 드라마 제목이 자 JTBC에서 하는 이제 힙하게 라는 힙하게라는 힙하게 힙하게인데 한지민 선배님과 이민기 선배님 주연이시고 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김석윤 감독님 나의 해방일지 아 감독님이신 전작품이 나의 해방일지이신 제가 존경하는 정말 최고의 김석윤 감독님께서 연출해주신 오 힙하게인데 뭐 힙 힙합의 뭐 힙이라기보다 정확하게 힙 엉덩이 아 엉덩이 터치를 하면 뭐가 보이고 그런 그런 재밌는 내용이에요 아 근데 근데 왜 제스처를 힙하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말할 때? 근데 저희는 이렇게 저희 선배님들이랑 같이 아 같이 이렇게? 같이 힙하게? 힙하게? 네 힙하게 앞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해야겠네요 근데 드라마가 힙하긴 해요 아 그래요? 힙하게? 힙하게 힙하게 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 앨범 작업 드라마 촬영 뮤지컬 준비를 동시에 얘기 좀 하시게 된 건지 뭐 겹친 게 있었고 뭐 드라마 촬영 끝날 때쯤부터 앨범 작업을 했고 이제 드라마 촬영이랑 뮤지컬 준비는 겹치진 않았는데 이제 앨범 작업이랑 뮤지컬 준비가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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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확실하게 겹쳤고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겹쳤고 컨디션 관리는 전혀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컨디션 관리는 전혀 안 돼서 감기에 각종 감기에 각종 감기에 세 번 걸렸었고 수호 선배님 지켜 몸무게는 약 5kg 정도 빠진 것 같고 수호 선배님 지켜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뮤지컬 연습하고 이동 연습실 회사 연습실로 이동하면서 차에서 밥을 먹었었죠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그래서 가사나 대사를 한번에 외우면 이게 헷갈릴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아 아니면 약간 앨범 준비하고 이제 힘들잖아요 잠도 부족했을 때 밥도 먹을 시간도 끼니도 놓치고 이런 시간도 많았을 텐데 그리고 지금 뮤지컬 보고 왔는데 정말 외울 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죠 모차르트의 모차르트 역할 이 앨범이 그냥 저희들이 준비하는 앨범과 이런 뮤지컬과 진짜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다르죠 정말 준비하는 게 동시에 한다는 게 힘들었을 텐데 괜찮으셨어요? 근데 참 지금 또 해내고 계시지만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제 뮤지컬 작품을 항상 들어가면 겹치는 것 같아요 왜 항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했을 때는 뮤지컬 작품을 했을 때 연말 콘서트가 겹쳤었고 3년 전에는 처음 뮤지컬 할 때도 드라마 촬영이 겹쳤었어요 그런 불상사가 있었었죠 항상 좀 온전하게 뭔가 하나에 더 집중하고 싶었는데 집중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사람이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물론 저는 계획대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계획대로 안 되는 저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뭔가 딜레이라든가 이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 그만큼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세상과 단절하며 살고 지금도 그러고 계신가요? 지금도 거의 그렇죠 쇼핑 이런 거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 되게 많은데 다 끊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유일하게 스케줄 겸 나오는 시간이신가요? 뭐 그렇죠 뭐 사실 저는 원래 커피도 안 마시고 커피도 원래 잘 안 마시는데 커피도 안 마시고 탄산음료도 목이 안 좋아서 안 마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와인도 안 마신지 오래됐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자제하고 끊었습니다 일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일이고 제가 하고 싶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엑소 앨범은 또 계속 3년 만에 저희가 나오는 앨범이기도 하고 그냥 좀 제 좋아하는 거투를 위하여 인생 걸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걱정되는 거 응원하는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나봐요 같은 마음 한 뜻인 것 같은데 우리 정치원님께서 그럼 미셔뼈 끝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죠? 걱정돼 8월 22일 후로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8월 22일 언제 오나요? 많이 남은 것 같네요 그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서울 관광지단이랑 같이 콘텐츠도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또 어떤 콘텐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제가 직접 계획을 해서 1박 2일 서울 지하철 여행 콘텐츠를 실제로 제가 다니면서 해외 관광객분들 팬분들 저희 국내 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근데 뭐 저는 되게 저한테는 뮤지컬 연습이랑 연습 앨범 준비 중에 이거 촬영할 때 되게 좋았어요 약간 여행 가는 느낌 노는 거였죠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원래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여행 원래 좋아하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람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고 쇼핑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 콘텐츠 이름이 수호선이에요 수호선 혹시 가장 좋았던 수호선 여행지를 추천해 주신다면? 아직 공개 다 안 된 것 같은데 안 됐는데 제가 갔던 것 중에 그 다음에 나올 텐데 스포로 하자면 스케이트보드를 스케이트보드를 배웠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타더라고요 제가 균형 감각이 진짜 좋거든요 원래 그래서 균형 감각이 좋아가지고 보드 같은 것도 잘 서핑보드 이런 것도 좀 잘 타는 편이었는데 역시나 스케이트보드를 너무 잘 타가지고 역시나 와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그 정도로? 네 근데 제 몸이 소중해서 다칠까 봐 무섭긴 하더라고요 너무 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잘 그냥 저는 이제 타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냥 타고 라이딩은 할 수 있는데 균형 감각이 그렇게 좋으시군요 네 근데 이제 묘기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묘기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쵸 근데 묘기는 저는 무서워요 몸이 소중합니다 몸이 소중합니다 다치면 몇 개월 쉬어야 되니까 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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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몸은 소중합니다 네 아니 우리 이지혜님께서 수호님은 계획이 없는 날까지도 계획할 정도로 엄청난 계획형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 계획해봤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계획이 틀어져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한다 하는 건 무엇일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MBTI를 ENFJ고요 ENFJ ENFJ 네 아 제이 네 그리고 계획이 틀어져도 계획이 틀어져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계획이 틀어져도 아 틀어져도 이러는 이 전제가 아 계획이 틀어져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한다? 아니면 이런 것까지 계획해봤다? 아 저번에 얘기하는 대로 진짜 계획이 없는 날까지도 계획을 하죠 여행가서 아 이날은 계획 없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고 그때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날이라고 정해놓고 아 정해놓고 여행 계획을 짜죠 이야 아 이 풀로? 풀로 짜죠 네 와 그러니까 근데 뭐 한 7일 8일 이렇게 여행을 하니까 중간에 하루 이틀 정도는 그 전에 좋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한잔한다 하면 이제 그 와인을 뭐 많이 마시거나 하면 이제 다음날 좀 쉬고 쉬는 게 아니 근데 뭐 저는 사실 괜찮은데 같이 간 같이 간 사람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아 그걸 배려하고 사실 그거를 배려해서 얘야 야 내일은 아무것도 없는 날이니까 쉬어 오늘까지만 좀 많잖아 쉬어 마셔 같이 간 사람들 배려해서 어 그런 거 맞아 맞아 그것도 약간 일종의 계획이네요 그것도 계획이죠 아 좋네요 좋네요 네 우리 ENFJ 계속해서 우리 소시의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 7절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소시의 그레이수트 듣고 올게요 네 소시의 그레이수트 듣고 왔습니다 노래 좋아요 앨범 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영스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2님 어제 샤이니 콘서트에서 수호 오빠를 봤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봐서 얼마나 간가운지 몰라요 엑소도 빨리 콘서트 하면 좋겠어요 계획형인 소호 오빠 혹시 콘서트 계획된 게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획적이긴 한데 엑소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멤버들이 너무 많아서 다 같이 계획해야 돼서 저희 멤버들 중에 이제 J 말고 이제 J 성향 아닌 친구들도 많으니까 잘 얘기해볼게요 그렇죠 콘서트는 다 같이 함께 하는 거니까 네 똘이 아 봉칠이용님 저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기획하는 PD가 되고 싶은 고3입니다 이번 방학에 모차르트를 보러 가려 하는데 아 어떤 부분을 집중하며 보는 게 제 진로의 도움이 될까요? 일단 고3인데 방학에 모차르트를 보러 온다 네 수능을 앞두고 일단 이거 다 두 번이 있는 경향이 있으시네요 문자를 아니 아니 이게 어떤 부분에 집중하며 보는 게 제 진로의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저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맙지만 사실 일단은 공부에 집중하는 게 가장 진로의 도움이 되기는 하고 될 것 같고 하지만 근데 사실 제가 어쨌든 사람은 공부하다가도 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정말 값지게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없던 부분 집중? 아 이거 뭐 사실 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공연 자체에 제가 계속 나와서 저를 집중해 주시면 저의 감정선을 집중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모차르트를 봤을 때 뭐가 되게 좋았냐면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 무대에 이런 의상들부터 의상들도 그렇고 이 무대 세트도 계속 콱콱콱 바뀌잖아요 그런 보는 재미가 너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지? 아 너무 대단한 작품이고 무대 세트랑 무대 조명들도 그렇고 저는 이게 연출 같은 것도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확확 바뀔 수가 있지? 이 3시간 동안? 진짜 연출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무대 감독님을 포함한 무대 스태프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도 너무 멋있었지만 이 캐릭터들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이 모든 게 합이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뒤에서도 같이 합을 맞히는 거예요 진짜로 딱 그 타이밍에 정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8554님께서 작년 가을쯤에 강남쪽 산책로에서 수호님 뵌 적이 있는데 마스크를 아무리 가려도 알겠더라고요 후광이 비친다는 말을 실제로 경험했었지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제가 확실한가요? 당연하죠 이 후광이 비친다는 말을 실제로 경험했었지요 하면은 수호님 우리 수호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강남쪽 산책로라고 하는데 계획적으로 어떻게 이런 계획 쪽 네? 어디 가본 적이 있으신지? 강남쪽 산책로가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그래요? 강남쪽 산책로라면 저 갤러리아 뒤편에 있는 고기일 수도 있어요 한강으로 내려가는 토끼굴 쪽 여기까지 또 우리 3855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무슨 무슨 논쟁의 진심인 중년이 지금까지 해왔던 깻잎 새우 패딩 감자튀김 등등 여러 논란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뭐 사실 패딩이 좀 제일 말이 안 되긴 하죠 아 이거 채워 올려주는 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패딩은 오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이해가 안 됐었던 건가요? 네 제가 감자튀김 논란은 제가 만든 거거든요 아 뭐예요? 그냥 그 여자친구가 내 친구랑 다 같이 세 명이서 어 감자튀김 나눠 먹자고 햄버거 먹으면 감자튀김 나오잖아요 감자튀김 나눠 먹자고 가운데 붙는 거 어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 일단 일단 첫 번째는 감자튀김 부으면 차가워져요 빨리 네 그냥 각자 먹자? 케이스에 넣어놓고 먹는 게 낫고 아 그리고 왜 굳이 저랑 같이 먹는 건 괜찮은데 아 이게 다른 내 친구랑 왜 굳이 먹으려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각자 그렇죠 각자 먹으면 되긴 한데 뭐 그래서 약간 부어서 먹어도 뭐 상관 없긴 한데 어 왜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거 또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네 아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뮤지컬 모차르트 주인공 소시와 함께한 만남의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 정말 1년 전에 말한 약속을 지켜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 제가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은 아니지만 정말 정말 자주 듣는 영어 스트리트 웬디의 영어 스트리트 웬디의 영어 스트리트 지금까지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내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화차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혹시 이게 소감 다는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저한테 뜻깊은 시간이었고 어 그 웬디씨한테 또 어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 네 제가 또 정말 오늘 또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저한테 아주 주옥같은 시간이었어요 네 너무 힘든 어 사람들과도 대화를 잘 안하니까 하하하하하하 웬디씨랑 이렇게 어 라디오를 이제 핑계삼아서 또 오늘 대화를 좋은 많은 대화를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렇게 약속도 지켜주고 우리 소 어 소씨? 소 선배님께서 정말 좋은 선배님입니다 어 뭔가 앨범이 나오면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면 항상 응원을 해주시고 뭔가 라디오를 하고 있으면 라디오 때도 잘 듣고 있다고도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뭐 뭔가를 준비하고 있으면 어 이거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 항상 응원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어딜 가나 항상 선배님으로서 막 응원의 메시지와 또 걱정 격려 모든 걸 항상 너무 든든하게 항상 응원을 해주시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너무 저도 항상 24시간 응원할 만큼 너무나도 좋은 에너지를 받고 어 그런 너무 좋은 선배님이자 오빠이자 그런 분이라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웬디가 진짜 웬디가 저를 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훈훈하네요 잘 네? 훈훈해요 훈훈해요 아주 훈훈합니다 저는 네 받은 만큼 다 갚아줘야 되는 사람이라서 뭐 갚긴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뮤지컬 모차르트는 8월 2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그럼 저는 소시 보내드리면서 모차르트의 넘버죠 선민씨의 난 예술가의 아내라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소시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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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